둘 셋!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!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?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아미 여러분들이 바로 올해 멜로에서 저희 방탄소년단을 가장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이라고 합니다. 네 그렇습니다. 벌써 올 한해도 연말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. RM씨 올해 저희는 어떻게 보냈나요? 아 저희 올해 버터 냈고요. 또 퍼미션트 댄스도 내고 다양한 콜라보 마이유니버스도 했고 뭐 여러가지 매간도 같이 하고 또 뭐 각자 한 것도 있고 팬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의미있는 그런 한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네 한편으로는 팬데믹으로 우리 아미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라는 걱정도 되는데요. 네 저희 노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. 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아미 여러분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. 네 올 한해 저희 방탄소년단 많이 사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그럼 지금까지 회는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. 둘 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